스톱워치 시작! 잘라주고 뒤를 딱 봐서 지저분한 거 있으면 잘라주고 잘라주고 그 다음에 싹싹싹 싹싹싹 딱! 끊어! 20초! 20초! 오늘 커피 안 했잖아 안 했어요 확실히 회전은 낮아? 커피 안 하니까 회전은 빠르냐? 뭐.. 회전은 빠르죠 아 그래요? 회전은 빠르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미쳐 미쳐버려 여덟 개? 잠깐만 오빠 트레인은 있어? 트레인 있고 그룹들이 다 없네? 그룹들이 다 없어 10번? 어 10번? 5번 10? 10? 5번 세팅 세팅 밑에 3 세팅 제가 지금 뭐 해야 할지 몰라서 왜 왜 할게 얼마나 지금 사람들 기다리고 있잖아 밖에 테이블 정리해서 앉혀 욕심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안 없을 수 없어 이렇게는 할 수 없어 너무 빡세요 너무 빡세요 그냥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금요일 토요일 제일 바쁠텐데 그거 어떻게 저는 자신 없어요 개호바야 개호바를 선생님한테 아니요 아니요 내가 언제야 선생님한테 아니 장난이니까 이 상황이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매너남이었던 전방 개호바야 나는 저 제일 화가 나기 시작한 게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손님 테이블에 딱 올라가서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딱 맞춰서 냈는데 그 음식이 중간에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홀이 뭔가 꼬여있다는 건데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서로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팀워크라고 그러는데 말로 팀워크 팀워크 몰라요 음식을 딱 홀에서 들어오는 사람까지 파악을 해야 되고 인원수 파악에서 내가 그 인원수에 맞춰서 사실 준비해 그다음 홀도 주방에 준비되는 거에 맞춰서 주문 속도를 조절 보통은 내 포지션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완급 조절을 신경 안 쓰다가 보니까 이게 안에서 완전히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런 식당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면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쓰는 전략인데 환불이 없어요 뭘요? 돌아가는 시스템을 한번 해보고 시험 삼아 해보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차라리 여기 중간에 나와 있어 버리면 지금 제일 문제는 이 허리가 문제예요 허리가 일단은 골키퍼가 아니라 이 앞에 공격수도 아니고 딱 가운데 뭐 그래 가만히 중간 쪽 완전 홀은 안 대고 여기서 조절을 잘 해 줘서 잘못하면 폭망하는 거야, 이제. 골키파가 없어지는 거. 허리가 허리 하러 갔다가 양쪽에 끊겨버리면 끝나는 건데.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 우리가 메뉴를 고민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메뉴를 짜보자. 그냥 그 정도만 해놔라고 해 주시면 제가 하면 되니까, 뜨거운 데서. 그런 방법인 것 같아. 아침? 내가 권력자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가자. 아, 저녁 장사하니까 여유롭네. 컨디션이 뭐 그냥 바로 올라오네. 8시에 열어서 11시에 닫는 거 어때요? 9시, 10시, 11시? 3시간. 자, 일로 와봐. 헤이브 타자. 메모지 갖고 와. 자, 일단은 문이 열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만하게 해서 써놓자고. 안녕하세요, 백반집입니다. 우리의 밥이癖은 아침에 나오셨다. 나는 오늘 하루이낙을 할 건지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든 드시아, 든 드시아. 날아가서 방송을 이끌고alı지에 약속해. 하루에 든 드시아, 애호박빅이 입사합니다. 오늘 하나가 든 드시아, 든 부산에 든 먹기. 뭐해, 이렇게 먹기? 그 다음에 밖에 천막 부분을 없애려고 해요. 동선이 너무 멀어요. 동선이 너무 멀어요. 동선이 너무 멀어요. 자 둘 다 옆에서 잘 봐요 스톱워치 시작 자 끝에 잘라주고 뒤를 딱 봐서 지저분한 거 있으면 잘라주고 잘라주고 그 다음에 싹싹싹 싹싹싹 딱 끊어 20초 20초 네 준비 됐어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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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어디로 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올려놓고 음식이 남았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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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남았어? 쓱쓱 쓱 쓱 쓱 쓱 쓱 쓱 쓱 같은 거는 같은 거 그렇지? 얼리 кров야 들고 싹싹싹싹싹싹 아 네 싹싹싹싹싹싹ük 섹싹싹싹싹ơi 따라와 따라와 따라 촥촥촥 해놓고 차면은 닫아놓고 나는 가면 돼 이거 들고 오, 다. 오케이. 네, 네. 한 30초면 되겠지? 30초? 30초? 다음 팀. 다음 팀. 다음 팀? 다리오 스칼렐라. 제가 할까요? 어. 다리오 스칼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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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제 밥 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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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는 밥하고 있는지, 이 집들은 저희는 고생하게 먹으러 왔어요 좋은 날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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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네 7 월요일을 드세요 무엇을 드세요? 무엇을 드세요? 무엇을 드세요? 네 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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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진 이야기를 해방을 포함한 것에 대해 제 사진을 찍으러 왔다. 제 사진을 찍는 곳에서 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제 사진을 찍은 곳에서 제 사진을 찍어보며 제 사진에 찍지가 않습니다. 제 사진을 찍으러 가진 데이터 40 masa 다음 팀, 일곱 분 일곱 분상 준비하세요, 일곱 개 떡 4개 덮어주세요, 떡 네 떡 4개요 다음 팀이 세븐이잖아,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3개 더, 그렇지? 네 손님만 차례대로 받아주면 밀릴 밟을 깨끗이 없어요 진짜네, 선생님 진짜로 선생님, 우아하잖아요 응, 우아하게? 우아 말이 돼? 어우, 주방 아주 편해요 말랑말랑, 어우, 잘 찢어질 것 같아요 둘, 셋 사태 4개 준비하면 되죠? 아, 돼요? 사태쯤 일곱 개 나오면 돼 사태쯤 일곱 개요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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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일곱 개 이거를, 그릇을 갖고 내려갔으면 편하지 그렇지? 응 그렇지? 응 팝이요, 팝이요 뭐하나 근데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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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 열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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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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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르지 말고 일곱 개요 하나 어뜨거, 둘, 어뜨거 자, 일곱 개 나가세요 자, 저기 가서 사태 일곱 개 갖고, 사태 여기지 밥 그렇지 내 얼굴 가리고 사태는 내 얼굴 빡 떡볶이는 내 머리에 빡 사태는 그렇지? 오케이 사태 저기도 잘 파 자, 뜨거운 거 나왔어요 튀김 튀김 하나 올려서 어떻게 한다고, 뭐라고? 뜨거워 무지하게 뜨거운 거야 그렇지? 무지하게 뜨거워 뭐라고 그래야지? 뜨거워 무지하게 뜨거워 뭐라고 얘기하지? 뜨겁다고? 무지하게 뜨겁다고 뭐라고 말할 거야? 뜨거워 무지하게 뜨거워 그치? 아… 아… 민호에 신경을 했는가? 자, 이제 어떻게 해야지? 네 개, 네 상.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넥스트. 네. 자, 다음 네 상 준비해 주세요. 팝 비오. 띠와스, 띠와스, 소위, 매트리. 그렇지, 여기다. 원, 투, 쓰리, 포, 딱! 조리 다 입술 중입니다. dep dét 가고 오래 스태이 꽤 구매 요리 사 Schrality. 요리에 공항 이곳에 다시 닦아 conversions. 너무 좋고 오늘은 재밌게 굿 이 음식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음식은? 네, 이 음식은! 이 음식은? 그리고 이 음식은 vin 일본의 제주도를 드러내고 저는 이 음식은 이 음식은 이 음식은 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음식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뼈는 뼈에 뼈는 그치고 여기가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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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저 뼈는 뼈가 정말 많다 이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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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정말 맛있고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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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정말 좋다고 뼈는 뼈는 뼈가 많이 먹었습니다 뼈는 뼈가 정말 맛있다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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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изолہ 그는 이 이거 왜 백박리 이런거는? 그는 계란입니다 계란하고 근데 그는 계란하게 먹은데 그러면... 그럼... 비vik 이는 계란 이야 とうとう china 이건 계란 다른 계란 아멘 고마워 와, 선생님 진짜 말이 안 돼요. 자, 이럴 때 이제 슬쩍 나가서 인사하는 거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잖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팀 몇 명인가 보고 오는 거야. 알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넌 비칸트?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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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음, 레디쉬? 레디쉬스. 아, 레디쉬스. 피용! 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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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용. 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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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looks like rapa. This is Kim. It looks like a cat's hat. Can I ask? Yeah, I ask the cat half of science and ask the cat's hat. 바로 드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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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